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가 실시한 전기 SUV 비교평가에서 기아의 준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이 현지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비교평가는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 경제성 5가지 부분에서 실시됐는데, 기아 EV9은 그중 차체, 역동적 주행 성능과 친환경 경제성 3개 항목에서 벤츠와 아우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EV9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정수가 담긴 미래 지향적인 모델로 고급스러움, 친환경성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입니다. 아우터 차이퉁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와의 첫 비교 테스트에서 EV9이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EV9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을 인정했습니다. 아우터 차이퉁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의